1위는 이승혁 400호 홈런 이승혁 선수 표정 좋은데요? 이승혁의 타구 오른쪽입니다! 이승혁의 타구 오른쪽입니다! 담장 벗기 소뱅겠습니다! 국민타자 라이언킹 이승혁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400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와 다시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정말 짜릿한 홈런이었죠 어느 홈런과는 다르게 정말 저에게도 영광스러운 홈런 또 의미 있는 홈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앞으로도 600호 홈런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이승혁 선수 화이팅!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인통산 400호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이승혁 선수 특히 부인 이송정씨는 좋은 꿈을 꿔서 이승혁 선수의 홈런에 일조했다고요? 역시 내조의 여왕답죠? 95년 프로 데뷔 26살의 나이에 최연수 300호 홈런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승혁 선수 2003년에는 56개의 홈런을 치며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신기록 제조기 이승혁 선수의 이번 400호 홈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누구도 근접하게 선는 홈런이다 만약 이승혁 선수가 일본 진출을 하지 않고 그 정도 페이스였다면 이미 600호 홈런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편 역사상 길이 남은 400호 홈런 공의 쟁탈전도 치열했는데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행운의 주인공이 된 이분! 공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가치로 한산한다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몇 십 년이 지나가지고 갱년 시장에 나온다 지금 돈으로 해도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현재 진행형인 이승혁 선수의 홈런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